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수에 여기에 제가 낚시를 나와 봤습니다. 낚시를 해본 결과에 저는 꽝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자리에서 좋은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지금 여기에서 저 볼라그 하고 우르 하고 시알이 괜찮다 합니다.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영상을 제가 한번 좀 돌려 보겠습니다. 영상을 한번 좀 돌려 볼게요. 자 여러분들 저 앞에는 저 낚시대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포인트를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?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제가 볼라그 하고 우르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여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패션 하는 데를 봤을 때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패션 하는 데서 겟바이에 내려와 가지고 고이 같은 거 구멍도 다 가능하고 다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 자체 내에는 지금 계속 서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에 오늘 무슨 도전을 왔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만은 빠른 시기에 있지만은 제가 도다리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하러 와 봤는데요. 그러나 오늘 제가 성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고기는 저는 오늘 꽉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자체 내에는 여러분들이 3월달에서부터 3월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깐에 10월 말까지는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.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. 도다리로 보기에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보다는 저 위에 겟바이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더 좋아요.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상태에서 지금 낚시하는 사람 한 사람 보이지요. 저 유튜브 팬입니다. 자 요게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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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